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제 목소리가 어떻게 잘 들리시나요 네 다행입니다 오늘 아직 8시는 안 되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아까부터 들어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먼저 보고 싶어서 조금 일찍 들어왔어요 저는 8시에 제 소개로부터 오늘 특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8시가 됐네요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어학부 박기선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얼굴을 혹시 볼 수 있으면 얼굴을 뵙고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날이 많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뵐 수 있는 날이 1년을 두 학기를 지내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날이에요 그리고 이 밤에 금요일 8시 이 밤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많진 않아서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서로서로 또 인사를 좀 나누고 그리고 우리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해요 자 얼굴 보여주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 제가 시작하기 전에 그 오늘 특강 자료 pdf 파일 하나 하고 또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공유해 드린 엑셀 파일이 하나 있는데 그 엑셀 파일 두 개를 그 채팅창에 업로드를 했어요 혹시 그 채팅창에서 제가 올려드린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셨나요 그 파일은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려서 이렇게 공유를 하지만 사실은 그 엑셀 파일 같은 경우는 학부 공지사항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 특강 파일은 이후에 아마 밴드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혹시 못 오신 분들도 선생님을 방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학교 생활 안내 그 중에서도 오늘은 여러분들이 학부 개관 그리고 한국어 전공에 이어서 한국어 교육 전공과 관련된 학교 생활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준비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아까 입학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제가 자기소개서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이 한국어 학부의 한국어 교육 전공을 선택하신 분들은 한국어 교원을 꿈꾸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국어 교원을 꿈꾸고 계시죠 네 그러실 거예요 사실은 한국어 학부의 전공이 한국어 전공 한국어 교육 전공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어떤 분은 한국어 교육 전공이지만 나는 선생님이 되려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무엇이 목표세요 라고 했더니 교육 사업을 하는 것이 목표예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간혹 한국어 학부에서 한국어 교육 전공을 하시면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 이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같이 공부하고 계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한국어 교원 자격증 2급 취득을 목표로 한국어 교육 전공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가장 많은 분들이 희망하시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어 교육 전공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노란색 보이시죠 한국어 교육 전공 수강 신청 시 고려사항 이미 수강 신청을 마치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수강 신청 하실 분들도 계시고 또 이미 수강 신청 하신 분들 중에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 수강 신청 변경 기간에 나는 수강 신청을 좀 변경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매 학기의 시작은 그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수강 신청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수강 신청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고려하시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시험이 좀 쉬운 과목을 이번엔 좀 듣고 싶어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쵸 어떤 분들은 좀 어렵지 않은 과목이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과제가 좀 없는 그런 과목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물론 고려를 해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면 이 부분에 우리가 충족해야 할 필수 이수 학점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하고 그리고 그 필수 이수 학점이라는 것이 왜 생겼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학기 수강 신청을 하실 때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면 이 부분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필수 이수 학점에 대한 이해를 가장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수강 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그 테두리 안에서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 실습이라는 이거는 교과목 명인데요 이 교과목은 어느 대학 어느 대학원에 가도 동일해요 교과목의 이름이 마치 초 중 고등학교에 국정교과서 국어 사회 이런 것처럼 어느 대학에 가도 이 교과목의 이름은 동일해요 왜? 법으로 정한 거예요 법에서 한국어 교원이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한국어 교육 실습이라는 교과목을 수강해야 한다라고 정했어요 그리고 그 한국어 교육 실습이라는 교과목은 어느 대학 어느 대학원을 가든 일정한 지침에 따라서 15주 차를 운영을 해야 돼요 그 일정한 지침도 한국어 교육 실습 운영 지침이라는 매뉴얼에 따라서 국립국어원에서 정한 매뉴얼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해요 그래서 이 한국어 교육 실습은 굉장히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핵심 교과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대학도 한국어 교육 실습은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하는데 충분한 그런 내용으로 한국어 교육 실습을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하실 때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국어 교육 전공 수강하실 때 또 졸업 제도 졸업 제도를 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막 입학하셔서 첫 학기를 지내다 보면 한국어 교원 자격증 교원 자격을 갖추시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나가시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어 학부의 한국어 교육 전공 과목들 중에 한국어 교원이라면 꼭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과목들은 졸업시험 과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다섯 개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하실 때 졸업시험 과목들이 무엇인지 이것을 확인하시면서 수강 신청을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한국 교육 전공의 교육과정 그러니까 어떤 과목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교육과정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 그 교육과정 안에서 어떤 과목들을 어떻게 이수를 하면 어떤 자격증과 수료증을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지 이 내용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졸업제도 졸업제도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졸업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공간 이 시공간은 온라인 대학이라는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교 한국어 학부이지요 이 공간에서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자주 뵐 텐데요 그 여러분들이 입학하신 이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듬뿍 얻으실 수 있을까 슬기로운 대학생활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육과정 한국어 교육 전공의 교육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어 교육 전공의 교육과정은 2022년 2월 현재 기준으로 1학기 2학기 이렇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사이버 외대의 교과목에 대한 이수 구분은 모두 전공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어 학부에 한국어 교육 전공으로 입학하셨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한국어 학부에서 개설한 이 교과목들을 이수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전공 선택 과목으로 이 과목들을 이수하시게 됩니다 모든 과목은 여러분의 전공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하신 그런 교과목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전공 필수 과목은 없습니다 전공 필수 과목은 꼭 들어야 하는 과목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1학기 1학년부터 4학년의 개념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어떤 분은 1학년으로 입학을 하시고 어떤 분은 2학년으로 입학을 하시고 어떤 분은 3학년으로 입학을 하시고 그러니까 2학년 3학년은 편입을 하셨겠죠 그런데 그런 구분이 아니라 입학 연도의 구분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국어 교육학이라는 이 학문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수를 해나가면 조금 더 나선형으로 우리가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어찌 보면 난이도 측면에서 봤을 때 입문 과목이 주로 1학년 과목에 있고 그 다음에 입문에서 조금 심화되는 과목이 2학년 그리고 3학년 4학년에 가면 심화와 응용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교육과정 안에 이 표에 있는 교과목들의 배열은 1학년 과목이 기본이 되는 입문 과목 입문 과정의 과목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응용을 하거나 또는 이것을 바탕으로 심화를 하거나 하는 과목이 2학년 3학년 4학년에 있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과목이 바로 한국어 교육 실습 1, 2학기에 모두 중복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생이 한국어 교육 실습을 신청한다 이것은 단계상 이 학문에 접근하는 진입 단계 첫 학기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목이라는 것이 약간의 어떤 층위와 난이도가 있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지금 1학기에 첫 학기를 시작을 하시고 저희는 2학기에도 심편입생이 입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2학기에는 2학기에 입학하신 분들은 여기가 첫 학기가 되시는 거죠 여기가 첫 학기 그렇죠 그래서 1학기나 2학기에 여러분들이 수강신청하실 때 첫 학기인 경우에는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목표가 있으시겠지만 전공과목에서 너무 심화과목이나 응용과목을 먼저 하시는 것보다는 입문과목을 먼저 들어보시고 그리고 흥미가 좀 생긴 그런 분야를 알게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화할 수 있는 과목들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심화학습까지 마친 경우에 응용과목으로 교육론과목들 이런 과목들을 들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1학년에 1학기 때 언어학의 이해 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 개론이라는 이런 과목들에는 언어학이라는 굉장히 포괄적인 언어와 관련된 많은 분야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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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하위 분야들이 있거든요 언어가 소리와 또 의미와 또 문자 그리고 문장 단어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강론들 그러니까 뭐 의문 말소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 단어와 관련된 얘기도 안내를 해드리고 문장에 대한 얘기도 안내를 해드리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 이런 학문이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분야가 있구나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그런 입문 과정의 내용이라면 그거를 들어보시고 나는 이 부분을 더 공부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셨을 때 예를 들면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한국어의 문장 또 한국어 문장을 이루는 단어 그리고 한국어의 소리 그리고 한국어의 문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단어와 관련된 것 또 의미와 관련된 것이겠죠 이 부분을 언어학의 이해라는 과목에서 조금 소개를 들었다면 나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2학년에 가면 단어의 이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 과목은 언어의 모든 부분이 아닌 단어에 초점을 맞춘 그런 과목이고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한국어의 단어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어떻게 보면 단어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게 되시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는 학생들에게 단어를 그냥 사전적인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더 재미있고 또는 조금 더 합리적인 교수법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론적인 토대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언어학의 이해로부터 그 다음 심화과목 단어의 이해를 듣고 그 다음에 나는 이 단어를 외국인들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으면 좋겠어 저렇게 가르쳤으면 좋겠어 또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을 하실 때 그러면 단어는 어떻게 가르치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때는 여기 보시면 한국어 어휘, 어휘가 바로 단어거든요 어휘교육의 이론과 실제라고 해서 어휘교육의 방법에 대한 그런 내용을 주로 다루는 그런 응용과목이 있어요 주로 3영역의 과목들이 응용과목이에요 교육론과목 그래서 여러분 1영역 1영역 과목들이 주로 이론과목이라면 3영역 과목은 그 이론과목들을 바탕으로 그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된 방법론 과목이에요 그런 과목들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론과 실제 과목을 수강하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번 학기에 개설된 과목들 중에 한국어 화법의 이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 한국어 화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한국어가 또는 어떤 언어가 어떤 상황에서 똑같은 문장도 또는 똑같은 단어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한국어가 과목락 언어다 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화법의 이해 또는 여기 2학기에 있는 의미화용론 이런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외국인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지는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실 때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목을 이번 학기에 개발을 하게 되었어요 신규 개발 그런데 우리 학부의 한국어 교육 전공에 개설된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을 하시기 위해서는 국립국어원의 인증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과목들은 모두 국립국어원의 저희가 이 과목은 어떤 과목입니다 하고 서류를 제출해서 심사를 다 받았어요 심사를 받은 후에 이 과목은 한국 교원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과목이다 라는 것을 심사를 해서 인증을 해주면 그 과목을 우리가 개설을 하고 여러분들은 그 과목을 이수하셔서 나중에 졸업하신 후에 국립국어원의 개별 심사 때 국립국어원에서 인증받은 교과목 인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이수하신 과목들이 인증받은 교과목이었으면 여러분들은 자격을 인정받고 인증받은 교과목이 아니었으면 여러분들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과목들을 국립국어원에 인증을 진행을 합니다 심사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목은 신규 과목이기 때문에 아직 미인증 그러니까 신청 전 단계의 과목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이번 학기에 나는 1영역 과목을 꼭 몇 과목 듣고 싶었어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과목을 신청하셨다면 이 과목을 이번 학기에 들으신 분들은 1영역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 과목을 취소하시거나 아니면 1영역을 인정받지 못한다 라는 가정하에 그 전제하에 이 과목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학점은 다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국립국어원 심사에서는 이 과목은 인증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1영역으로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년 1학기에는 인증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아직 아니지만 아마 내년 1학기에는 인증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또 노란색 두 과목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다사전 다문화사회 교육론 다사전 다사전은 우리 학교에서 법무부가 인정하는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수료증 과정 교과목임을 의미합니다 법무부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 진행하는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수료증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다문화심리상담학과에서 관련된 이수과목을 모두 개설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동으로 다문화심리상담학과와 한국어학과에서 두 과목은 같이 개설을 했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왜냐 여기 보시면 교수방법론 여기도 교육론 우리가 한국어를 교육하는 한국어 교육 전공인데요 사실 이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이나 다문화사회 교육론이라는 과목이 공동 개설되기 전에는 한국어학부에 다문화 한국어 교육론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론 이라는 다문화사회에 한국어 교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그 이론과 실제와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제공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다문화심리상담학과에서 그 수로증 과정을 주관하게 되면서 그 두 개의 과목은 저희가 한국학부에서는 폐지를 하고 이렇게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과 다문화사회 교육론으로 공동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과목은 모두 영역이 없는 과목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 인증 과목은 아니에요 법무부 수료증 인증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과목은 여러분들이 이수하실 때 이것도 영역이 없는 과목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이수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목이 우리 학부하고 다문화심리상담학과 두 학과에서 공동 개설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우리 한국어교육 전공으로 들을 거야 그러면 한국어학부에서 이 과목을 들을 수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이 전선 전공선택과목으로 이 과목들을 들으시는 거고요 나는 전공선택과목으로 듣고 싶지 않아 다문화심리상담학과에 가서 들을 거야 그래도 돼요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이수하시면 자유선택과목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데 전공선택이든 자유선택이든 이 두 과목을 어디에서 들으시든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수료증을 취득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어느 학부에서든지 신청하셔서 들으실 수 있고 내용 동일하고 그리고 또 운영하시는 교수님들도 동일하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은 여러분 우리 한국어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교육과정표가 있어요 한국어교육전공의 교육과정표를 보시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수강계획을 수강로드맵 1학기부터 졸업할 때까지 이 부분을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요구가 있거나 아니면은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한국어교육 전공교육과정은 그리고 우리 학부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도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 변화를 할 때마다 저희가 공지를 드리는데요 그 변화된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항상 공지를 통해서 또는 홈페이지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큰 변화는 없지만 이번 학기의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이번 학기부터 이 화법의 이해가 신규 개설되었고 그리고 이 두 과목이 공동 개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어 교육전공 여러분들이 취득하시고자 하는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에 대한 개요 이것은 한국 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어 기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이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격 부여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국어원이고요 자격 요건은 국어 기본법에서 명시한 5개 영역별로 총 45학점 이상을 이수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국어 기본법에서 정한 영역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 영역이라는 건 한국어 교원이 이해하고 갖추어야 할 지식의 어떤 분야를 말합니다 그 지식의 분야는 이론과 실제 그리고 실습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중에서 이론 과목이 바로 1영역 한국어학 2영역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그리고 4영역 한국문화 이 부분이 이론과 주로 관련된 한국어를 또는 한국문화를 가르치기 위한 이론과 관련된 그런 분야를 나타내고요 1, 2, 4영역 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론을 토대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된 교육론 방법론 이 부분이 3영역이 되겠습니다 3영역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영역입니다 3영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5영역이 한국어 교육 실습 실습 영역입니다 실습 영역 이렇게 각 영역 5개 영역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모두 주전공 주전공으로 한국어 교육전공을 하고 계시겠죠 네 주전공이신 분들은 몇 학점씩 들으셔야 되느냐 1영역은 6학점 이상 2과목 한국학부에서는 2과목 1과목당 3학점이니까요 한국학부는 그 다음에 2영역은 6학점 2과목 3영역은 24학점 몇 과목일까요 맞아요 8과목 8과목 8과목이에요 여러분 7과목 아니에요 여러분 선배 중에 제가 이 얘기는 모든 신입생들한테 늘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너무 놀라서 그때 그때 너무 놀라서 이거를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졸업합니다 졸업을 하시면 2월에 내일 내일이 입학식과 졸업식이 같이 있는 날인데요 졸업을 하시면 바로 그 다음 주 3월 2일부터 졸업생들은 국립국어원에서 국어원 심사가 시작이 된다는 공지에 따라서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면 그러면 국립국어원에서 심사를 한 한두 달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신청한 모든 개별 학생에 대해서 졸업생들에 대해서 국립국어원에서 심사를 하는데 그 결과가 3월에 신청하면 5월쯤에 나와요 5월쯤에 합격 불합격 그 다음에 합격된 사람들한테는 그 2주 후에 합격자 발표 2주 후에 바로 그 2급 자격증이 집으로 배송이 됩니다 그런데 각자의 집으로 배송이 되는데 그러면 5월 말이나 6월 초에 저는 항상 긴장을 하게 돼요 매학기 있는데요 매학기 매학기 무슨 일이 생기냐면 5월 말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요 어떤 학생이 불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졸업생이 그런데 그럴 리가 없거든요 졸업하시기 전에 다 이거에 맞춰서 들으셨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졸업하셨거든요 그리고 신청을 했는데 국립국어원에서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합격이 됐을 때는 사유가 있거든요 사유가 무엇이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3영역이 3학점이 모자란다 다시 말해서 24학점이어야 하는데 21학점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과목이 모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졸업생은 자기가 다 따져보고 본인이 다 따져보고 그러고 졸업을 했는데 그러시면서 그 좀 확인 좀 해달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해봤더니 진짜 7과목만 들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교과목을 3영역으로 착각을 하신 거예요 잘못 계산하신 거죠 그래서 본인도 너무 실망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공부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없는 시간 쪼개서 2년 3년 4년 뭐 이렇게 공부를 하셔서 자격증 취득하시려고 열심히 공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졸업학점 140학점도 다 이수하셨는데 국립국어원 심사회에서 불합격 통지를 받으셨으니 얼마나 난감하시고 황망하시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현재 국어기본법에서는 그렇게 한 과목 모자라신 분들 를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국립국어원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국립국어원은 국어기본법에서 정한 45학점 이상 영역별 45학점 이상을 이수하신 분에 대해서만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한 과목 3학점만 시간제로 들어서 다시 개별 심사를 신청하면 안되냐 이수하셔야 합니다 다시 입학을 하셔야 한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한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듣기 어려운 그런 대답 이에요 그래서 시작하실 때 지금 오늘 여기 들어오신 여러분들께 이 표를 보면서 강조하고 싶으신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는 그리고 수강하시고자 하는 수강신청한 교과목이 한국어 교육전공 과목들이 어느 영역에 속하는 과목이고 나는 매학기 어떻게 채워가고 있는지에 대한 자가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학생 스스로 챙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엑셀 파일을 만들었고 그 엑셀 파일을 아까 공유를 드렸고 또 학부 공지에도 올려놨어요 여러분들이 수강신청하신 과목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매학기 졸업하시기 전까지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졸업하신 후에는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현행 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잘 챙겨서 수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소리에 의해 이론과목이 있고 이렇게 발음교육론, 말소리에 대한 이론을 공부한 다음에 이 이론을 토대로 한 3영역과목들, 발음교육론과목 이런 걸 들으시면 더 훨씬 반복되는 내용도 있고 알고 가르치는 거죠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단어에 의해, 단어를 잘 이해하신 다음에 단어를 어떻게 가르칠지 3영역과목이죠 또 문법에 대해서 공부하신 다음에 그 문법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 이렇게 연결해서 들으시면 훨씬 이해하시는 게 수월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의사항,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인데요 처음 학기에는 최소 9학점, 최대 18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성적장학심사 대상자는 한 학기, 정규학기에 계절학기 빼고 정규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하신 분에 한해서 성적장학심사 대상자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모든 교과목은 학년에 구분 없이 수강이 가능하다 입학학년에, 지금 1학년에 입학했든 3학년에 입학했든 모든 과목은 어떠한 난이도나 단계가 있으니 그거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강하실 과목은 과목당 300명으로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300명까지 300명까지만 수강을, 수강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00명 이상이 되는 경우부터는 이번 학기에는 수강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우리 학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학부가 다 마찬가지고 교양학부 이런 곳에서도 인기 있는 강좌가 있는데 그런 강좌들도 똑같은 그런 제한이 있으니 이 부분, 그래서 수강신청을 하실 때 조금 빨리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원하는 과목을 꼭 수강하시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분반되는 과목이 있어요 분반이, 예를 들면 언어학에 의해 1반, 2반 이렇게 분반되는 과목이 있는데 그 두 개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1, 2, 한 개 과목이에요 교육실습도 1반, 2반, 3반, 4반, 5반 이렇게 늘 여러 반이 있는데요 그것도 한 개 과목이기 때문에 저는 나는 1반이든 3반이든 이렇게 하나만 들으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한국어 교육실습 2과목은 사전 이수 심사를 해요 다시 말해서 이 과목을 이수하시려는 분들은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에 한국어 교육실습이라는 과목은 1영역, 3영역의 필수 이수 과목 8과목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수강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지침으로 있기 때문에 1, 3영역, 1, 3영역의 8과목을 이수하신 분들에 한해서 수강신청 자격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실습 과목은 첫 학기에는 1, 3영역 8개 과목을 이수하신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들으실 수가 없는 것이고 2학기도 마찬가지고 아마 3학기나 4학기 정도에 이 조건을 사전 이수 조건을 갖추신 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 이수 과목 중에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하는 1영역, 3영역 과목이 있어요 먼저 어문규정 이 어문규정이 1영역 과목인데요 이 과목은 사전 이수 과목으로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실습을 들으시려면 여기 있는 5개 과목은 꼭 들으셔야 되는데요 이게 1영역과 3영역의 8과목 중에 5과목인 거죠 그래서 어문규정이 있고요 1학기에 개설되고 기초분법이나 외국어로서 한국어 문법론 이 둘 중에 하나 둘 다 들어도 되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꼭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개론 하나 그리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론이나 한국어 교육문법의 지도법 이 둘 중에 하나 또는 두 개 다 들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 교육과 언어 교수 이론 이 과목 하나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1, 3, 영역 8개 과목 중에 5과목 위표에 있는 5과목 2번, 가나 중에 하나 4번, 가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이 5개 과목을 꼭 포함해서 1, 3, 영역 8과목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1, 3, 영역 그래서 이 5과목을 포함한 필수 이수 과목 5과목을 포함한 1, 3, 영역 8과목 이상 이수를 하신 분들이 다음 학기에 이제 한국어 교육실습을 수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강 자격 심사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고려해서 수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어 교육실습의 수강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다른 과목은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온라인으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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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할 수 있지만 이 과목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국어 교육실습을 클릭해서 수강 신청 하실 수가 없어요 사전에 수강 자격 확인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1, 3, 영역 8과목을 이수하신 후에 이 수강 자격 확인 심사를 신청해야 돼요 그 신청하는 시기가 1학기는 1학기에 수강 1학기에 뭐라고? 한국어 교육실습을 수강하고 싶으신 분은 그 전에 12월 말에 공지가 돼요 수강 자격 확인 심사 신청하세요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12월에 신청을 하면 1월에 심사를 하고 그리고 2월에 수강 신청을 하실 때 그때 결과를 통보해 드리면서 학부에서 대리로 합격하신 분들은 수강 신청을 다 해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과목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과목에 등록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금은 등록금은 실습비와 참관비를 별도로 이것은 실습과목이기 때문에 별도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학기이지만 계획을 잘 하셔서 나는 3학기에 한국교육실습을 수강해야겠어 또는 나는 4학기에 한국교육실습을 수강해야겠어 나는 5학기에 할래 나는 6학기에 할래 이런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1학기에 3과목지만 들을래 나는 1학기에 4과목지만 들을래 이런 각자 형편에 따라서 이수하시는 교과목이나 내용이 다 다르실 수 있는데요 다른 과목들은 그래도 괜찮지만 이 한국교육실습은 이 과목을 듣기 위해서는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올해 졸업생 중에는 공구학번 공구학번이신데요 2022년 2월에 졸업하시는 분이 계세요 대단하시죠 10년 이상 근데 그 사이에 휴학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한 학기에 3과목 정도씩 이렇게 꾸준히 들으셔서 142학점 140학점만 이수하시면 되는데 졸업학점은 142학점 이수하시고 이번에 졸업했다고 저한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이 말씀은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공부하시는 형편에 따라서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어떤 분은 짧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길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에 가장 좋은 편안한 그런 방법으로 시간을 활용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게 각자 다 그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예전에 저희가 대학에 들어갈 때는 대학은 4년만 다니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여기 사이버 외대는 다양한 분들이 같이 공부하고 계셔서 그런 어떤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네 형편에 맞게 로드맵을 세워서 수강 계획을 여러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격증 및 수료증 한국교육 전공 아까 말씀드린 한국교원 2급 자격증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거 재학 중 수강한 교과목의 이수 영역 그렇죠 그리고 학점 관리는 수강생 스스로 진행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지금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공유 드렸던 엑셀 그 엑셀 파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혹시 PC 있으시면 그걸 같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보기 위해서 파일을 열고 있어요 네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화면을 공유 중지를 하고 그 엑셀 파일 여러분들께 공유 드렸던 엑셀 파일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엑셀 파일이 보이시나요 아주 작게 보이시죠 이 엑셀 파일은 그 영역별 학점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관리하는 그런 표예요 이거는 8월 24일 기준인데 이것도 교육 과정에 변화가 있거나 국립국어원에 국립국어원에서 지침이 변경되거나 하면 수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을 잘 보시고요 사용 방법은 표 1 이게 표 1이에요 여기엔 뭐가 있냐면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교육 과정 표예요 학년 구분 전선 교과목명 그리고 영역 1영역 2영역 3영역 4영역 5영역 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학기 학기 여기도 학기 여기 1학기 2학기 과목이 아래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1학기 제가 1학기 때 이번 1학기 때 어문 규정을 수강해요 그러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이 부분만 좀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1학기 여기 1학기 한국어문 규정을 내가 수강했다 라고 하면 여기에다 이렇게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한국기초문법도 내가 수강했다 수강했다라는 것은 그 과목을 한 학기 동안 듣고 시험을 다 완료를 해서 여러분들이 학점을 받으신 게 수강하신 거예요 이수를 했다라는 것은 D학점 이상은 모두 이수하신 거예요 네 D학점 이상은 그럼 여기다 이렇게 클릭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1영역에 벌써 필수 이수학점이 6학점이었는데 나의 이수학점이 6학점 다 채워진 거죠? 그럼 향후에 이수할 학점은 없어요 1영역은 더 안 들어도 돼 그 자격증 기준에 의하면 하지만 1영역 과목은 중요한 과목이 많으니까 두 과목만 듣지 마시고 여러 과목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또 교육학계론도 들었고 발음교육론도 들었어 이러면 3영역 과목이 나의 이수학점 6학점이 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는 18학점만 더 들으면 되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학점을 챙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파일을 공유를 해드렸고요 앞으로 공지, 학부 공지에서 이것이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계속 올라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같이 보았던 ppt 파일로 다시 들어갈게요 네, 그래서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자가 이수학점표 이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학기 수강신청하실 때 자, 그리고 글로벌 한국어 교원가정 수료증도 사이버외대, 한국어학부, 그리고 타고생들이 같이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외국어 특성화 원격대학의 강점을 살려서 외국어 구사능력과 한국어 교육능력을 겸비한 언어권별 전문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수료증 과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졸업하실 때쯤에 자격증 과정 그러니까 영역별 45학점 이수하신 분들이겠죠 그리고 외국어 계열 외국어 계열이라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학부 이 외국어 계열 학부 중 하나의 전공을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이수하신 분들은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졸업 평점이 3.0 이상이신 분들은 이 글로벌 한국 교원 과정 수료증을 사이버 의대의 총장 명의로 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사회의 전문가 2급 수료증은 법무부에서 사회통화 프로그램 5단계 한국 사회의 이해를 가르치는 교원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법무부에서 인정하고 사이버 의대 총장 명의 수료증을 발급을 하게 됩니다 이 수료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총 10개 과목 30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조금 이따가 저희가 교육 과정에서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료증 취득 과정이 중요해요 먼저 다문화 사회 전문가 과정 과목 10개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다문화 심리 상담학과와 그리고 한국어 학부의 2개 과목까지 공동 개설한 과목까지 있는 거죠 이 과목을 모두 이수를 하고 그리고 사이버 한국외대에서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학 중에 우리 학교 재학 중에 이 과정을 이수를 10개 과목을 이수를 해야 해요 졸업하신 후에 이수하시거나 시간제로 이수하시는 것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요 지난 학기에 시간제로 이수하신 분이 수료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시간제 학생들은 이 과정을 이수하여도 2급 수료증을 사이버외대 총장 명의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학 중에 이 과정을 이수하시고 그리고 학위 취득 졸업을 하신 다음에 전공은 무관합니다 어느 전공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 10개 과목만 이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졸업하신 후에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이건 법무부가 주관하는 거예요 아까 한국교원 자격증은 국어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졸업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국립국어원 사이트에 가서 심사신청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이수료증은 여러분들이 졸업하신 후에 법무부에서 정한 교육 이수를 15시간을 해야 하는데요 이 교육 이수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건 졸업하신 후에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신청 과정을 겪고 이수하시고 그 결과를 사이버외대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사이버외대에서는 수료증을 드릴 분들의 명단을 받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주는 대로 법무부에서 주는 대로 그 수료증을 부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수료증 이수 과목 표를 보면 이거 현재 기준인데요 여기 10과목 30학점 이상인데 여기 1학기에 5과목 2학기에 여기까지 5과목이고요 이 마지막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론은 한국어 학부에 있던 과목은 개정된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수 과목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 빼고 2022-1학기부터 입학하신 분들은 여기 다문화심리상담학과에서 개설된 이 10개 과목을 모두 이수하시면 이수하시면 그 후에 졸업하신 후에 법무부의 법무부 장관의 교육을 이수하실 수 있고 이수하신 후에는 전문가 2급 수료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10개 과목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다문화사회 교육론 이 두 개 과목은 다문화심리상담학과와 한국어학부에 공동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공 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 이수 구분은 사이버외대하고 달라요 이거는 법무부에서 이 과목들을 딱 정해줬어요 이거는 대학별로 정하는 게 아니고 법무부에서 정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이 과목들의 이수 구분을 딱 정했어요 필수 과목, 전공 필수 과목들이 있죠 전공선택 과목, 일반선택 과목 이거를 다 정해줬어요 그래서 이 과목 10개 과목을 들으시면 수료증 취득을 위한 모든 이수학점을 충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문화심리상담학과에서 이수하셔도 좋고 두 개 과목은 한국어학부에서 이수하셔도 좋습니다 유의사항은 한국어학부 재학생이 공동개설 과목 두 과목이 있었죠 이것을 다문화심리상담학과에서 이수하는 경우에는 사이버외대 이수 구분은 자유선택 과목으로 인정이 되고요 한국어학부에서 이수할 경우에는 전공선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수 구분 이 부분을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여러분 다문화심리상담학과에서 나는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하고 싶다 복수전공학점이 36학점이고 부전공학점이 21학점인데요 이것을 하실 의향이 있는 분 그래서 여기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수료증 이수 과목 표를 보면 현재 기준인데요 여기 10과목 30학점 이상인데 여기 1학기에 5과목 2학기에 여기까지 5과목이고요 마지막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론은 한국어학부에 있던 과목은 개정된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수 과목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 빼고 2022-1학기부터 입학하신 분들은 여기 다문화심리상담학과에서 개설된 이 10개 과목을 모두 이수하시면 이수하시면 그 후에 졸업하신 후에 법무부의 법무부 장관의 교육을 이수하실 수 있고 이수하신 후에는 전문가 2급 수료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10개 과목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사회교수방법론 다문화사회교육론 이 두 개 과목은 다문화심리상담학과와 한국어학부에 공동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공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 이수구분은 사이버외대하고 달라요 이거는 법무부에서 이 과목들을 딱 정해줬어요 이거는 대학별로 정하는 게 아니고 법무부에서 정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이 과목들의 이수구분을 딱 정했어요 필수과목, 전공필수과목들이 있죠 전공선택과목, 일반선택과목 이거를 다 정해줬어요 그래서 이 과목 10개 과목을 들으시면 수료증 취득을 위한 모든 이수학점을 충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문화심리상담학과에서 이수하셔도 좋고 두 개 과목은 한국어학부에서 이수하셔도 좋습니다 유의사항은 한국어학부 재학생이 공동개설과목 두 과목이 있었죠 이것을 다문화심리상담학과에서 이수하는 경우에는 사이버외대 이수구분은 자유선택 과목으로 인정이 되고요 한국어학부에서 이수할 경우에는 전공선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수구분, 이 부분을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여러분 다문화심리상담학과에서 나는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하고 싶다 복수전공학점이 36학점이고 부전공학점이 21학점인데요 이것을 하실 의향이 있는 분들은 다문화심리상담학과의 복수전공과 부전공에 대해서는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학기, 이번 학기부터 법무부 훈령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일부 개정이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기존의 밴드 공지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22년 1학기에 입학을 하셨기 때문에 개정된 법무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수 10개 과목 30학점 이수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졸업제도인데요 졸업제도는 여러분이 한국어학부에서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하시면서 졸업학점을 거의 채우셨으면 아 이제 졸업을 해야겠다 라는 목표가 생겼으면 1학기에는 4월 초에 졸업신청 공지가 올라오고요 2학기에는 10월 초에 공지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시는 첫 번째 절차는 졸업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졸업신청을 안 하시면 졸업을 하실 수가 없어요 졸업신청은 공지를 보고 스스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졸업신청을 하실 때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은 나의 전공이 무엇인가 한국어학부에서 내가 무슨 전공을 했는가 한국어 전공인가 한국어 교육 전공인가 이걸 지난 학기에도 한국어 교육 전공이신 분이 한국어 전공이라고 잘못 신청을 하신 경우가 졸업 직전에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면 한국어 전공이시면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하는데 약간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졸업신청할 때 나의 전공을 잘 클릭하시고 그리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졸업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졸업요건을 충족하시면 졸업요건은 조금 있다가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졸업평가도 있는데 이것도 통과하시면 각 학부에서 교모팀에서 졸업사정 심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졸업사정 심사를 또 통과를 하면 드디어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졸업제도 내에서 내가 졸업을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졸업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업을 원하는 학기에 신청하는 겁니다 내가 1학기에 졸업하고 싶다 8월 졸업이죠 8월 졸업을 하고 싶으면 4월 초에 내가 2학기 2월 졸업이죠 2월 졸업이면 10월 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7개 학기 이상 이수 그러니까 1학년으로 입학하신 분들은 7개 학기 이상 이수를 하셔야 하고 2학년으로 편입하신 분은 5개 학기 이상 3학년 편입생은 3개 학기 이상 이수하신 분 그리고 신청 직전 학기까지 116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1학년 기준으로 116학점이고요 2학년은 116학점에서 빼기 35학점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학년은 빼기 70학점을 사이버에 대해서 이수하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이수학점에 대한 부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졸업요건은 전공 42학점, 교양 18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입학학년별 최소 졸업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 전공에서 여러분이 전공학점 42학점 이상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학년 입학하신 분들은 졸업학점이 140학점인데요 이 140학점 안에 교양 18학점이 꼭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교양 과목이죠 2학년 편입생들은 졸업학점이 105학점 3학년 편입학생은 70학점인데요 이 교양학점은 2학년은 전적대학 그러니까 이전에 여러분들 2학년 편입하신 분이나 3학년 편입하신 분들은 전적대학 전에 공부하셨던 대학의 학점이 여기 2학년은 35학점이 인정이 되고 3학년은 70학점이 인정이 되어서 다 더하면 140학점 졸업학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인정되면서 교양학점 18학점이 모두 인정이 되는 건 3학년 3학년은 교양학점이 필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2학년은 교양학점이 얼마가 될지 이거는 나중에 전적학점에 대한 결과를 보시고 교양학점이 몇 점 인정받았구나 라는 걸 확인하시고 계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실 점은 졸업요건에서 요구하는 전공학점은 42학점이지만 한국어학부의 한국교육전공학생이 나는 한국교원자격증을 꼭 취득해야 한다 라고 하면 이거는 또 다른 조건 국립국어원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역별로 45학점 이상을 꼭 취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이버외대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전공학점 42학점만 이수해도 되지만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42학점만 이수하시면 안 돼요 45학점 그것도 영역별로 45학점 이상을 꼭 취득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 학기에도 어떤 학생 상담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잘 이해를 못하셔서 그러니까 전공학점으로 42학점만 공부하면 되는 걸로 알고 수강계획을 세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수강계획을 세우셨어요?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졸업을 위해서는 전공학점이 42학점 이상이면 되지만 한국교원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영역별 45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위해서는 평균평점이 1.5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이게 D학점입니다 4.5 만점에 1.5 이상이면 졸업하실 수 있습니다 졸업하신 분들은 한국교원자격증을 영역별로 45학점 이상 취득하셨으면 모두 취득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졸업요건 중에서 한 번은 졸업평가가 있는데요 평가에 합격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8학기 이상 이수하셔야 합니다 1학년 기준으로 자 그러면 졸업기준 충족을 위한 학점 이수표 최소 이수학점 기준으로 살펴보면 졸업을 위한 기준입니다 전공은 42학점 이상이고 교양은 18학점 이상 복수전공은 36학점 부전공은 21학점 자유선택은 53학점 그래서 학계가 140학점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1학년 입학한 학생들 기준이고요 여기 보시면 한국어 학부 학점 이수표를 보시면 입학 학년별로 1학년 입학, 2학년 입학, 3학년 입학 전공학점, 졸업을 위한 전공학점은 42학점이지만 한국어 교육 전공으로 한국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면 영역별 45학점 한국 교육실수 반드시 포함해서 이수하셔야 한다 그리고 1학년은 교양 18학점 꼭 들으셔야 한다 2학년은 전적대학 전공심사 이후에 0학점에서 18학점 판정이 나면 그걸 확인한 후에 계산하시면 된다 3학년은 교양학점은 따로 없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유선택으로 여러분 복수전공을 하셔도 되고 부전공을 하셔도 되고 그렇죠 졸업학점 학계는 그래서 1학년은 140학점을 사이버외대에서 이수하셔야 하고 2학년은 105학점 3학년은 70학점 이상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졸업평가는 한국어 교육 전공일 경우에 졸업시험과 졸업논문 중 택일에서 졸업신청자에 한해서 졸업평가에 응시가 가능하시고요 졸업시험 과목입니다 여러분 자 무슨 과목이 있어요? 모두 다섯 과목 한국어 기초문법 1, 2학기에 개설이 되고요 한국어 어문교정 1학기에 개설됐고 미국어로서 한국어 문법론 2학기에 개설됐고 미국어로서 한국어 문법교육론 1학기에 개설됐고 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개론 1학기에 개설이 됩니다 이 다섯 과목이 시험 범위예요 이 시험은 종합시험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요 합격점은 60점 이상이 합격인데요 합격하시는 분들이 한 70% 정도는 합격하세요 100명 중에 70분 정도는 합격을 하시는데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차 시험이 이렇게 졸업시험이나 졸업 논문이 있고요 여기서 불합격하신 경우에 2차 시험이 있습니다 2차 시험은 공지로를 알려드리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육실습에서 하시게 되는 강의안 작성을 하시는 것이 과제형으로 2차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 응시하시고 합격하시면 좋지만 만약에 어려우셨을 경우에는 2차 시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온라인 대학 대학생의 슬기로운 대학생활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공지사항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지사항은 여러분이 강의실에 그러니까 사이버웨대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강의실로 들어가실 수 있죠 거기 가면 항상 여러 공지사항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을 자주 교과목 공지나 학부 공지 또는 학사 공지 이 부분을 자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시고 계시겠지만 이 길이 사실은 낯설고 힘든 그런 시간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미있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요 그래서 한국어 학부 동아리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길동물을 만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친구 만들기 이것은 밴드나 또는 우리 학부 홈페이지에 동아리들이 내일 아마 오리엔테이션에서 동아리들이 와서 아마 설명을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잘 듣고 그 동아리에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내용을 내일 오리엔테이션이 진행이 될 텐데요 이 부분을 잘 숙지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입학부터 졸업까지 매학기 학사 일정이 있는데요 매학기 학사 일정을 잘 확인하시고 이 기간 특히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이 기간 내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교과목의 시험 날짜는 하루로 그 시간대로 딱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수강 계획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학부터 졸업까지 매학기 수강시 유의점을 확인하면 좋겠는데요 강의 시작은 매주차 월요일 0시에 시작한다 그리고 출석 인정기간은 2주 동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주 안에 그 주차 수업을 이수하시지 않으면 결석이 돼요 많은 교과목에서 출석이 아마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각 교과목의 수업계획서 잘 확인하시고 출석을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전공 수강 대상은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자 그래서 한국어 학부에는 한국어 전공 교과목도 있고 한국어 교육 전공 교과목도 있는데 한국인 학생이 한국어 전공을 수강했을 경우에는 F학점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외국인 또는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것을 증명할 수 없는 분들은 한국어 전공 과목을 수강하시면 안 됩니다 또 강의 교재 선택이 가능한데요 강의로 강의노트 강의 교환 강의 교환은 모든 과목의 강의 자료실에 가면 아마 지금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과목에 따라서는 강의록이나 강의노트를 제공하는 그런 교과목도 있으니까요 그 교과목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시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인증 의무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지문인증, 공동인증서 이런 걸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행인데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 중이신 분들은 공인인증서 발급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공인인증서를 유예 인증을 유예 처리하는 신청을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매학기 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인인증서 없이 온라인으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수 과목 평가 정보를 수업 계획서에서 잘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교과목 대시보드 안에 교과목에 들어가면 여기에 홈, 공지, 수업 계획서 이건 교과목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어떤 메뉴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수하는 과목들은 첫 번째로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 수업 계획서예요 그것도 수업 계획서의 여러 부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평가 항목 시험, 퀴즈, 과제, 출석 이런 어떤 평가 항목과 평가 비율을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이수 과목 문의 및 소통 게시판 활용하기 여기 이렇게 교과목 내에 문의 게시판과 열린 게시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 이거 뭐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렇게 질문을 써주세요 근데 그 질문을 문의 게시판에 쓰셔야 해요 왜냐하면 교수님이나 슈터 선생님은 문의 게시판을 주로 보시고 거기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답변을 달아주시거든요 근데 그 답변을 다는 사람들은 교수가 될 수도 있고 학생이 될 수도 있어요 동료들이죠 그리고 슈터님이 될 수도 있어요 먼저 보신 분들이 이렇게 답을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알고 싶다 뭔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질문하고 싶다 하면 문의 게시판에 꼭 질문해 주세요 열린 게시판이라는 게시판도 있는데요 여기는 같은 교과목 수강생들과의 자유로운 소통 마당인데요 여기 어떤 학생이 이 열린 게시판에 제 과목인데요 멘붕이네요 하고 글을 올렸어요 공부한다고 했는데 시험 문제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백지장 다들 시험 잘 보셨나요? 유유 암튼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소통 마당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다들 같은 마음 멍한 상태로 겨우 시간 채운 듯요 이렇게 또 공감을 하시죠 이런 대화는 열린 게시판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열 번째 성적 및 모범장학 선발 기준 확인하기 성적 장학은 해당 학기 15학점 이상 정규 학기에서 이수한 자 성적 순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연속 수혜 성적 장학금은 1학기에 수여받으신 분이 2학기에 수여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모범장학 이것은 해당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요 또 성적이 우수한 순서대로 모범장학생도 선발을 합니다 교내 장학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11 특강 다시 보기 여러분 그 온라인 강의실 들어가 보시면 특강이라는 항목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 특강에 가면 한국어학부는 특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프 화상 특강 특강 대학생활 사이버 한국외대 여기 들어가시면 기존에 우리 학부 전임 교수님들이 학교생활 안내 시리즈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포함해서 또 어떤 교과목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다 말씀드린 동영상 특강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시간이 되실 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어학부 학사 관련 행정을 도와드리는 한국어학부인데요 한국어학부 사무실 연락처입니다 이메일은 korean.coups.ac.kr 전화는 2173-2376이 대표번호고요 근무시간은 한국시간 기준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 9시부터 7시 한국어학부 사무실의 근무시간이고요 그렇지만 사이버외대의 학교 대표번호 2173-2580은 평일에는 9시부터 밤 9시까지 토요일은 9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학교 대표번호는 근무시간이 조금 더 기니까요 여러분들이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이쪽으로 문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관련하여서 원격지원이 필요하실 때는 원격지원 서비스로 연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65일 24시간 가능하고요 이 번호는 여러분이 주로 사용하는 그 컴퓨터 옆에 메모지로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822-6907-6703으로 전화하시면 헬프데스크와 연결이 되실 겁니다 저희는 이제 예비 한국어 교원이죠 입학을 하셨으니까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예비 교원으로서 바르고 고운 우리 말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대학이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보다 온라인상으로 게시판에서 소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 상대방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늘 상대방을 염두에 두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르고 고운 우리 말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드린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채팅창에 글이 많이 올라가는데 제가 하나도 못 봤어요 여기 질문이 있었을까요? 제가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질문이 있었나요? 일단은 공유를 좀 중지를 하고 여러분들이 써주신 채팅글을 제가 좀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수님 파일 한 번만 더 올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전수경 선생님이 이거 올렸는데 저한테 DM을 보내셨구나 지금 PC로 들어왔더니 이전 채팅이 보이지 않네요 이 자료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다른 분이 올려주셔서 받았습니다 전수경님? 다른 분이 올려주셨어요? 네 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루다 선생님이 모두에게 제가 공유했던 8시 전에 공유했던 거를 8시 39분쯤에 올려주셨네요 이루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수빈 선생님은 저는 외국인 신입생인데 한 과목은 3학점 이수해야 해요 그런데 최대 몇 점일까요? 최소 몇 점일까요? 김수빈 선생님 다시 다시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과목은 3학점 이수해야 해요 그런데 최대 몇 점일까요? 최소 몇 점일까요? 무엇의 최대 최소를 말하는지 김수빈 선생님 다시 질문해 볼까요? 네 크게 말해 주세요 네 그거 저는 외국인인데요 외국인인데요 한국에서 한 과목 하면 학점이 최대 10점인데요 최소의 한 0점인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3학점을 잘 모르니까요 한국에서 3학점? 3학점의 조건이 뭐예요? 아 한국에서는 한 과목 한국에서는 우리 학부 한국어 학부에서는 한 과목이 3학점인데 3학점의 기준은 일주일에 3시간 정도 공부해요 이런 의미예요 일주일에 3시간 정도 강의를 들어요 이런 의미인데 여긴 온라인 대학이기 때문에 사이버대는 온라인 대학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1시간이 25분이에요 그래서 3학점은 한 학점이 25분 그러니까 3학점이면 몇 분? 75분 그래서 한 과목을 무슨 과목을 신청을 했어요 예를 들어 기초문법을 신청했어요 기초문법은 1주차, 첫 번째 주차 수업 시간이 1교시, 2교시, 3교시가 있는데 1교시도 25분 2교시도 25분 3교시도 25분 그래서 75분 이상으로 해야 해요 이게 원격대학도 법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100분도 하시고 120분도 하시고 그래요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최소 시간이 75분 이상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학점당 25분 이상 해야 돼요 괜찮아요? 김수빈 선생님?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애경 선생님이 교양 대신 탁과 전공 들어도 되나요? 교양 필수 학점은 1학년으로 입학하신 분들은 교양을 18학점을 꼭 들으셔야 돼요 교양학부 교과목을 나머지 2학년이나 3학년 입학하신 분들은 전공학점 이외에 남은 학점들은 다른 학부 과목들 편하게 들으시면 다 자유 선택 과목으로 이수됩니다 그래서 교양학부 과목 교양학점은 1학년 입학하신 분들이 특히 주위에서 18학점은 꼭 이수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영역별이란 말이 애매합니다 송영진 선생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송영진 선생님? 네, 제가 알기로는 그 1, 2, 3, 4, 5 영역 전부 다 합쳐서 필수로 45학점인가를 들어야 되는 걸 알겠는데 영역별이라고 하니까 저는 순간 당황해서 1 영역에 45학점, 2 영역에 45학점 이렇게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해를 영역별 45학점이라고 한 걸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네요 영역별 45학점 그러니까 1 영역 45학점, 2 영역 45학점, 3 영역 45학점 그러면 5번을 이 자격증 과정을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니까 제가 잘못 이해한 거네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영역별 학점이 있고 이수학점이 있고 그거에 합산이 45학점인데 그렇게 잘 이해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민경남 선생님은 3학년 편입의 경우 세 번째 학기에 졸업 신청이 가능한지요? 이 3학년 편입생의 경우 세 번째 학기에 졸업 신청을 하신다 라고 하면 세 번째 학기에 4월에 졸업 신청을 하신다 하면 졸업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졸업 신청할 수 있어요 몇 학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졸업 신청을 하는 게 입학 후 몇 학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졸업 요건 그러니까 그 신청하는 학기에 117학점을 이수했느냐 그런 졸업 요건이 있었죠 그럼 졸업 요건을 갖추신 분들은 졸업 신청하실 수 있어요 꼭 3학기에 해야 돼요? 4학기에 해야 돼요? 5학기에 해야 돼요? 이런 학기 기준은 없어요 교수님, 제가 이 질문인데요 네, 네, 네 아까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네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졸업 신청 신청 자격에 3개 학기 이상 이수 해가지고 괄호 열고 3학년 편입생은 3개 학기 이상 이수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아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아, 그래서 3개 학기 이상이 아마 최소 3개 학기 이상이 보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3학기에 만약에 이수를 신청을 하신다고 하면 아마 조기 졸업생 분들은 3학기만에 졸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면 집중학기에 학점을 많이 이수하신 분들은 졸업 요건을 채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경우이고 일반적인 경우는 3학기 이수하셔야 117학점 정도는 채울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김용식 선생님 부전공 21학점 이수 조건이 평점 3점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 경우 21, 7과목만 3.23인 건지 아니면 140학점 모두 3점 이상인 건가요? 졸업 평점, 졸업 평점 말씀하시는 거죠 글로벌 교원, 수료증, 취득 자격 김용식 선생님, 그것이 맞나요? 김용식 선생님 그러니까 글로벌 한국 교원과정 수료증에서 졸업 평점 3.0 이상 취득이라는 건 졸업하셨을 때 전체 평점 그것이 3.0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졸업 평점이라는 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적 증명서 이제 졸업하시면 성적 증명서 이렇게 발급받아 보시면 거기 평점이 나와요 여러분의 평점이 3.0, 3.9, 2.9 이렇게 전체 평점인 거죠 140학점에 대한 우리 3학년 편의생들은 70학점에 대한 이 평점을 말합니다 괜찮아요? 김용식 선생님 안 보여요 마이크만 들어갔네 네 자 다음은 한국어 교육과 멀티미디어 수업이 1학기가 아니라 2학기에 개설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 과목은 심화 과목인가요? 응원 과목인가요? 이 과목도 3영역 과목이에요 그리고 원래 1학기 개설 과목이었는데 2학기 개설로 이번 학기에 조정이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과목이 미개설 상태였는데 다음 학기 2학기 때 개설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미정이라서 아마 학부에서 홈페이지에 공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응용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영역 과목이니까 자 김혜경 선생님은 엑셀 파일 학교생활 안내 ppt는 어디에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엑셀 파일은 여러분 우리 한국어학부 홈페이지 가본 적 있어요? 한국어학부 홈페이지 한국어학부 홈페이지 가시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공지사항이 있어요 지금 제가 한국어학부 홈페이지 한번 띄워볼게요 잠시만요 여러분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자 지금 구글 이렇게 화면이 나왔죠 제가 여기에 제가 로그인하는 로그인을 자주 하는 몇 개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 중에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교가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시면 여러분 저는 로그인 상태인데요 여기에 한국어학부가 있어요 한국어학부 여러분 보이시죠? 한국어학부 여기 한국어학부 홈페이지 바로 가기가 있어요 한국어학부 홈페이지 바로 가기 이러면 여기가 한국어학부 홈페이지에요 그러면 한국어학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기 학부 공지가 있어요 첫 번째 화면에 학부 공지를 자주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자주 학부 공지 들어왔죠? 그럼 다음에 플러스를 누르면 공지가 이렇게 많이 뜨죠 최근에 공지가 여기 이게 최근에 공지에요 여러분 겨울학교 온라인 한국어 특강 이거 내일 있을 특강에 대한 안내죠 이게 오늘 올라온 공지 있잖아요 그래서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런 것들 또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이거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공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엑셀 파일은 여기 한국 교원 자격 심사 일정 공고 다음에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이 엑셀 파일은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ppt 파일은 여러분 밴드 하세요 밴드 밴드에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뿐만 아니라 프리스쿨 특강한 내용이 다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것과 함께 그 자료들도 같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 지금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여기 채팅창에 공유했어요 공유했기 때문에 채팅창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아까 9시 25분에 9시 25분에 한국어학부 조교님이 또 올려주셨네요 ppt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아 대답 많이 해주셨네요 우리 제가 이걸 못 봐가지고 질문이 많이 있었군요 잠시만요 엑셀 파일 학교생활 안내 ppt는 9시 25분에 우리 한국어학부 조교님이 올려주셨으니까 그거를 또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또는 학부 공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학점의 조건 아까 설명해 드렸고 시간이다라는 거죠 1학점은 25분 정도다 원격대학에서는 부전공 21학점 이수 조건이 평점 3점 이상이고 아까 설명해 드렸고 어디에 있지 그러면 당지우 당지우 학생 교수님 저는 2021년에 입학한 재학생입니다 22년에 정가야 한국어학부에서 부전공을 할 계획입니다 7위 내용은 제 목표는 한국어 교환 3급 21학점 취득 자격 자격을 취득합니다 21년 2학기에 중국 한국문화읽기 외국인을 위한 한국교육론 과목이 수있는데 앞으로 부전공 하려면 몇 학점을 취득하면 되나요 당지우 학생 계세요? 당지우 선생님 당지우 선생님 지금 지금 정가에서 2002년에 정가 예정이신 거예요 당지우 학생 이게 정가를 어느 학부로 한국어 학부로 하시면 한국교원 3급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면 부전공 21학점만 이수하시면 돼요 21학점 그래서 중급 한국문화읽기라는 과목은 한국어 전공인데 4영역 과목이에요 4영역 과목 이것도 영역을 인정받을 수 있고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론 과목은 3영역 과목이고요 그러니까 두 과목은 했어요 근데 그래서 15학점만 더 취득하면 되는데 그중에 한국어 교육실습이 꼭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 부전공 부전공 학점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저 홈페이지에 어디를 보시냐면 다시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당주학생 홈페이지 당주학생이 지금 있나 모르겠네요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답이 없으셔서 자 당주학생 보고 계신가요? 교육과정을 보시면 한국어 학부 교육과정인데 여기에 한국어 교육 부전공이라는 탭이 있어요 교육과정에서 여기 1학기 2학기 과목 중에 그러니까 21학점 이수하시면 돼요 21학점 근데 그 21학점이 1영역은 기초 문법 꼭 들어가야 되고 2영역 언어학의 이해 3영역은 이런 과목 4영역은 이런 과목 5영역은 이런 과목을 꼭 이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실습 사전 필수 이수 과목 1영역 3영역에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부전공 진행하셔야 됩니다 당주학생은 나중에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부전공 진행해 주세요 아 됐어요 그 다음에 당주학생 것까지 받고 홍석주 선생님 수강신청할 때 중국어권 한국교육론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오늘 보여주신 것에는 있었어요 어떤 게 맞는지 교육과정 안에는 중국어권 한국교육론이라는 교과목은 있지만 이번 학기에 미개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에 있는 과목 중에 개설이 되는 과목이 있고 미개설이 되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개설된 과목은 수강신청할 때 나오고요 미개설된 과목은 수강신청할 때 안 나와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오픈북인지요 시험은 온라인 시험이고요 시험 시간은 온라인 시험은 대부분 50분인데 50분 동안 주어진 문제를 푸는 스타일이 제일 많아요 온라인 시험으로 그런데 오픈북이에요 오픈북인데 교수님들마다 오픈북을 하여도 똑같이 내는 그러니까 강의록이나 책이랑 교재랑 똑같이 내는 분도 계시지만 응용문제를 반드시 30% 이상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오픈북이죠 뭘 오픈했는지는 모르니까요 그리고 부전공 21학점 이수신청 가능하고 복수전공이 36학점 이수신청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다문화사회 전문가 과정을 들으면 자연스레 30학점 이수하게 되지만 구분이 전필전선 1선으로 나뉘는데 그렇게 되어도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신청 가능한가요 그래서 지금 이 딜라이트 선생님 딜라이트 선생님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수료증 과정을 다문화심리상당학과에서 30학점을 이수하실 계획이 있으시고 또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각 학부에는 복수전공, 부전공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어 학부에 문의하시면 안 되고 그 학부에 내가 부전공이나 복수전공할 학부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전공 계획이나 복수전공 계획은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복수전공, 부전공 계획이 있으신 분은 다문화심리상남학과에 문의해보세요 하고 문의처를 알려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김혜경 선생님 집중학기에 몇 학점 이수 가능한가요? 아마 6학점까지 이수 가능하지 않나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게 한 학기에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이 24학점까지니까 학기 중에 18학점 또 계절학기로 6학점 정도가 아닌가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학년 편입인데 수업 신청을 1영역 6과목을 신청했는데 1영역은 2과목만 신청하고 다른 영역으로 수강을 좀 바꿔야 하나요? 그러니까 본인의 계획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영역을 기준으로 수강 신청을 할 것인가 진정한 교원의 길을 가고자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할 것인가 지금 이런 질문에는 제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답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하시고 내가 자격증 취득을 우선으로 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내가 몇 학기 동안 어떤 계획으로 영역별로 학점을 이수하고 그리고 또 실습 사전 이수 과목을 이수하고 또 졸업할 때 졸업 시험 과목을 이수할 건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길게 보고 전공 이수 계획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이번 학기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 제 질문은 교원 자격증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 학기에 6과목을 1영역을 6과목을 그러니까 다른 영역이 안 열려서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나머지 3학기 동안 그 이수 과목을 못 채워서 졸업이 자격증을 신청이 불가능한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까 27학점 이수를 못해서 졸업을 못 하셨다고 자격증을 못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3학기 동안 27학점을 제가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3학년이니까 이번 학기부터 그 이수 과목을 영역 이수 과목을 생각해서 고려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선생님이 자격증 취득이 목표이시면 1순위로 생각해야 되는 건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학기에 3학년으로 편입하셨으면 난이도는 1학년, 2학년 과목 중에서 신청하시는 것 이것을 권합니다 영역도 고려해서 제가 이수해야 되는 영역을 잘 체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선생님이 자격증 취득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영역별 이수학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영역별 어떤 교과목들을 몇 학점씩 들어 나가야 하나 하는 걸 아까 그 엑셀 파일 보시면서 이번 학기에 가능하신 교과목 수를 고려하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금 온전히 100% 나는 대학생으로 대학생이 주업이다라고 하면 한 학기에 전공 6과목 소화 가능한데요 제 생각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대학생이 주업이신 분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특히 전공 과목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을 굉장히 높이는 쪽으로 정책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래도 새롭지 않다 그래서 익숙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다른 분야에 계시다가 이 분야에 오셔서 처음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전공만 6과목을 한 학기에 이수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온전히 내가 주업이 대학생이다 라고 하면 그래도 집중하면 전공 6과목 가능한데 내가 일도 하면서 또는 뭐 다른 것도 하면서 지금 이 공부를 하고 계신다 라고 하면 전공으로 6과목은 정말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나는 6과목을 한 학기마다 6과목을 꼭 들을 거야 라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조금 가벼운 과목 그러니까 가볍다고 내가 만약에 영어에 흥미가 있거나 영어를 잘한다 그러면 영어과에서 자유선택으로 조금 기초 과목 같은 거 이런 거를 들을 수도 있고 일본어를 좋아한다면 일본어 이런 것도 들으실 수 있고 또는 교양학부 과목을 들으실 수도 있고 이 전공 과목을 6과목을 한 학기에 들으시기가 저는 글쎄요 선생님 상황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어학부 첫 학기에 전공 6과목 듣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수강신청 변경을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지현 선생님 3학년 편입 학생인데 교육실습을 4학년 1학기에 하는 것은 좀 무리일까요? 이것도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선배님들하고 한번 소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배님들은 내일 오리엔테이션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그 선배님들과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동아리 활동을 하시면 정말 나누는 자리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생 입장에서 저는 무리라고 생각해요 교수자 입장에서는 근데 학생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무리이지만 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4학년 1학기 때 실습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 학생들이 그것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좀 다른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의 생각은 무리예요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입장을 겪으신 선배님들하고도 소통을 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3학년 딜라이트님 3학년 편입생은 70학점 인정되고 성적표에 교과목별로 인정되지 않고 전체 인정 확정으로 인정 표기된다고 안내되었는데 그렇다면 성적 반영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외대에서만 성적으로 표기되는지 전적 대학 성적이 자체적으로 계산되어야 하는지 아 그 3학년 편입하신 학생들은 학점만 인정이 되는 거고 거기에 성적은 표시가 안 돼요 사이버외대에서 입학하셔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취득하신 학점만 성적증명서에는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채원 선생님 한국어 교육실습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지정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요 한국어 교육실습은 3월 첫 주나 둘째 주에 담당 교수님이 오리엔테이션을 하실 거예요 이것도 줌으로 온라인으로 할 예정이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미리 한국어 교육실습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이전에 했던 아까 특강 다시 보기에 보면 한국어 교육실습 특강 영상이 있으니까 이걸 여러분 미리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정기관이라는 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그 실습은 실습 유형이 또 따로 있어요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뭘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지정기관도 안내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실습은 특강에 들어가셔서 특강을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그 다음에 졸업평점 김용식 선생님 졸업평점이 1.5 이상이면 된다고 했는데 스페인어 부전공시 21학점 해야 하고 졸업평점이 3.0 이상이라 했죠 이 구분이 좀 헷갈려서요 아까 이해를 확실히 못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어 학부에서 부전공을 하시고 싶으신 경우는 그 학점과 관련해서는 부전공 인정학점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 교원 수료증을 취득하는 요건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어 학부에서 부전공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스페인어 학부에 뭘 어떻게 어느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지를 문의를 하시거나 홈페이지 안내를 보시고 그대로 21학점을 이수하시고 졸업이수학점은 스페인어 학부에서 이수하신 학점 포함해서 1.5 이상이면 졸업이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글로벌 교원 수료증도 나는 취득하고 싶다 거기 스페인어 학부 부전공에서 그러면 3.0 이상이어야 한다 졸업학점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김용식 선생님 대답이 되었을까요? 이지현 선생님 강의안으로만 수업을 하나요? 시험은 강의안과 수업시간 내용 안에서 나오나요? 대부분은 강의한 내용 중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리고 시험 출제와 관련해서는 그 교과목마다 교수님들의 재량으로 운영이 되니까 시험 기간에 공지가 돼요 시험 범위나 출제 형식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그 부분에 공지를 받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면 지금 그 교과목 내에서 문의 게시판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교과목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평가 방식은 그 과목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아 집중학기 아까 문의하신 분 계절학기는 최대 9학점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고 우리 학부 조교님이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규학기와 집중학기가 최대 24학점까지 수강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혜경 선생님 이수학 전반 취득하면 졸업 전에 교원 2급 취득 가능한 거 불가능하죠 그 뭐가 불가능하냐면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은 졸업 후에 국립국어원에 직접 여러분들이 졸업생으로서 신청을 하시고 국립국어원에서 심사를 하고 그 심사에 통과하신 분들이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졸업 전에는 취득이 불가합니다 한국에서 1학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그 학사 일정인데요 김수빈 선생님은 해외 대학을 졸업하셨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는데 한국은 3월부터 6월까지가 1학기 그리고 2학기는 9월부터 12월까지가 2학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선옥 선생님 저는 다신과 복수 부전공 예정이에요 글로벌 한국 교원 과정 수료증을 위해 부전공 진행은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졸업 이후에 외국어 학부 재입학 통해 한국어 교육을 졸업했음에도 인정되어 취득이 가능한가요? 임선옥 선생님?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복수 전공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까 사실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거였었거든요 복수 전공 쪽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만약에 복수 전공이랑 부전공을 동시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신과를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죠 그런 상황에서 다른 과를 또 부전공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아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여러 개를 하고 싶다? 불가능할걸요? 네네네 그래서 혹시 졸업 후에 재입학? 다시 외국어 학부로 재입학을 하는 식으로 한다면 그때 글로벌 양성 자격증을 필요할 수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한국어 학부 2급 자격증이 있으시죠 그럼 졸업하시면 2급 과정을 이수하신 거죠 그런데 다시 재입학 외국어 학부에 재입학해서 그때 글로벌 교원 자격증 인정이 가능하냐 이거 새로운 질문인데요 이거는 우리 조교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답하기가 어렵네요 몰라서 근데 그냥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도 있고 외국어는 전공을 하시는 거니까 근데 불가능한가? 그냥 먼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도 궁금해졌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대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조교님이 나중에라도 임선옥 선생님한테 꼭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내일 어디서 몇 시에 하는지요 그 공지를 보시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오리엔테이션 아마 1시부터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여러분 오늘 미리 만났고 신입생들 만나서 반가운데요 내일 오리엔테이션을 제가 부득이하게 한중일 스피치 컨테스트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하게 되어서 동일한 시간대라 제가 참석이 어려워서 그냥 동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만 보내게 됐어요 오늘 진하게 이렇게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질의응답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지희 선생님 그 오리엔테이션은 밴드나 공지사항을 좀 확인해 주세요 문지희 선생님 저는 부전공으로 영어학과 수업을 들어 글로벌 한국 교원 수료증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영어학과 21학점 이수하면 부전공이 자연스레 되는 건가요? 아니요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은 자연스레 되지 않아요 하고자 하는 학부의 홈페이지나 그 학부에 문의를 해보세요 다 조건이 있어요 21학점이라는 거는 최소의 기준이고 그 21학점이 어떤 과목으로 채워져야 하는가 이거는 그 학부에서 정해준 지침에 따라서 이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도 보셔야 되는 부전공은 시험은 없고요 복수전공은 시험도 봐야 되죠 졸업시험 모든 부전공 동일합니다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하시려면 그 학과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순화 선생님 죄송합니다 늦게 들어와서 엉뚱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지만 수강신청한 과목들 간에 시험시간이 겹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AI보다 더 똑똑한 교학팀에서 그거를 정말 열심히 만드셔서 겹치지는 않는데 이어질 수는 있어요 9시에 A과목 10시에 B과목 그래서 어떤 학생은 A과목 보다가 휘리릭 나가서 B과목으로 들어가시고 이런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겹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황자선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교원 2급 자격증 수요자가 4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한국 교원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의 의견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느 분야나 자격을 갖춘 사람들 간에 경쟁이 없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 그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내가 뭘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데 더 가까이 가실 수 있다 그런데 한국어 학부는 그 경쟁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예를 들면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 선발 이런 부분에서 많은 졸업생들이 자격증을 가진 졸업생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는데 우리 학부 학생들이 그러니까 여러 학생들과 경쟁하는 가운데 매우 많이 매우 많은 비율로 선발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해외 파견 국가가 파견하는 해외 파견 한국어 교원 선발에서 성과가 좋다 그렇다고 그 성과가 좋다라는 것은 일단은 개인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그리고 한국어 학부의 교육과정에 임할 때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특히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조금 더 잘하는 부분 특화된 부분이 있으면 좋을 텐데요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시는 것 그런 이야기들은 저희가 졸업생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생들 특강을 하는 이유는 졸업생들이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과정을 거치신 후 졸업 후에 여러 군데 도전을 하세요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도전하신 가운데 뭔가 이루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모셔서 노하우를 공유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 의견은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이 과정도 쉽지 않고요 졸업 후에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 도달하는 것도 누구나 돼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야나 어느 분야나 경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쉽게 되는 부분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도달을 하시게 돼요 그 분이 경쟁력을 갖추었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 우리 학부에서 공부를 하시기로 도전하신 것처럼 열심히 도전을 하시면 두드리면 열리는 날이 올 거다 올해도 세종학당 거기가 어디죠 비슈케크라고 키르키스탄 세종학당으로 파견된 선생님이 있는데요 그 선생님이 여러분처럼 이렇게 사이버에 대해 3학년 편입하셔가지고 소리 없이 공부하시다가 나중에 해외 실습을 같이 가게 돼서 제가 봤더니 너무 출중하신 거예요 출중하다는 게 선생님으로서의 많은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눌 줄 알고 소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교원이 갖춰야 될 능력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 능력이거든요 소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특히 교실 안에서 학생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건데 제가 그때 가서 그 학생이 얌전해가지고 잘 몰랐는데 교실 안에서 수업 운영하는 거를 보면서 아 저 학생 굉장히 한국 교원 답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분이 결국은 여기저기 처음에 두드릴 때는 많이 떨어졌어요 불합격 쓴맛을 봤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졸업하시고 석사도 가시고 공부를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번에 그쪽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너무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시겠지만 졸업 후에 여러분의 진로에 대해서 궁금하시겠지만 그 부분은 어디나 똑같을 것 같아요 희망을 가지고 좀 도전해 보시라 하지만 녹록하진 않다 어느 분야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김수정 선생님 부교제 리스트는 미리 공지가 되나요? 교과목별로 부교제 교제는 모두 공지가 됩니다 강의 자료실이나 수업계획서를 보시면 돼요 임선옥 선생님 글로벌 한국 교원 수료증은 한 학위 과정 내에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하므로 졸업 후에 다시 재입학하셔서는 취득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우리 조교님이 확인해 주셨어요 조교님 늦게까지 감사합니다 세종학당 파견 선발 조건에서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사이버로 석사도 가능한지요? 무슨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어 교육 쪽은 경희사이버대학에 대학원 과정이 있습니다 10시가 넘었네요 제가 오늘 목표가 9시 반이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내용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래요 또 오늘 다 못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가웠고요 여러분들 제가 해마다 매학기 이렇게 심편지생들 첫 만남 자리에서 그 학번 그 동기분들의 어떤 분위기가 있거든요 여기 분위기 참 좋네요 어떤 분위기? 열정 가득한 분위기 이 늦게까지 금요일에 불금을 저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 지금 같은 열정으로 초심 잃지 않고 쭉 가시면 여러분 소망하시는 일들 이루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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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